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 방송은 오전에 방송됐던 이어서 2부작입니다. 6월 28일 재건표 총정리의 두 번째 시간으로 6월 28일 인천연수구월 민경욱 후보의 재건표에서 출연한 여러 정거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하고 폭발력이 있는 그런 정거를 소개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또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입 투표지는 내일 그러니까 7월 7일 대부분의 등사 신청을 해서 입수한 뒤에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올린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나 과연 법원이 등사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점이 아주 의문입니다. 등사 신청을 받아들여서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의 주장대로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게 되면 정말 그 후폭풍이라는 것은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미지에 아주 많은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배춘입 투표지의 이미지 공개를 대법원이 정말 법적 절차에 따라서 허용한다면 그것은 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관계자들은 상당히 저항할 것으로 봅니다. 배춘입 투표지 문제를 좀 더 상시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지가 프린트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 그러니까 위조된 것임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점검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배춘입 투표지입니다. 현재 감정 목적물 제5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쇄되는 과정에서 이전에 수행했던 작업의 잉크가 남은 경우에 흔히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투표지를 발급하는 투표관리인도 있을 리가 없고 또한 이런 투표지를 받은 다음에 기표장에 가서 기표도장을 갖고 다시 기표하는 투표인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배춘입 투표지는 투표자가 기표하지 않는 그러니까 투표자가 기표도장을 찍지 않는 사전투표용지가 대량으로 투입되었을 그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단히 유력한 그런 증거입니다. 바로 배춘입 투표지에 대해서 병원와이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QR코드 일렬번호를 맞추려다 보니까 배춘입 투표지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발체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엄용S님은 아침에 공병호TV에서 붓뚜껑 QR코드 일렬번호 인쇄라는 그런 제목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방송에서 지적한 것처럼 배추식 투표용지를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고 그것이 바로 이번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QR코드 번호가 001번부터 46510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빼버리게 되면 그 번호가 비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뭉개고 집어넣어버리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섬세하지 못한 조작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그 다음에 로버K님입니다. 배춘입 투표용지를 개표 사무원이 개표 현장에서 적발 못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 개표 때 없었던 배춘입 투표용지가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 배춘입 투표지 한 장으로 나머지 모든 투표지도 무결성이 훼손되었습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대조하면 나라가 뒤집어질 텐데 대부분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부정성 거란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게 됐습니다. 정말 진태양난입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삭제해버린 중요한 그런 목표는 목적은 뭔가 하니까 저는 배춘입 투표지하고 대조해서 그런 이미지가 출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 행각의 전문은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다만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대법관들이 제대로 판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남은 것이죠. 언론들이 다 침묵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범죄에 관계되신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2인 H님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선거용 홍보물이나 지라시나 관고지나 그라비아 인쇄 등 인쇄를 해본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합니다. 마스트 인쇄나 옵셋 인쇄나 윤정기 인쇄 등 인쇄 과정에서 전자에 인쇄된 인쇄물들이 드럼에 묻혀 있으면 그것을 완벽하게 닦아내고 다른 인쇄물의 용지를 넣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묻어나는 파지들을 걸러내고 새로운 인쇄물을 찍어내는데 실수로 이 부분을 가려내지 못하고 디스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한 곳에서 인쇄되었는지 아니면 여러 인쇄소에서 이루어졌는지 따라서 미세한 인쇄오차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자개표계의 용지인 종이 지질과 대량으로 인쇄된 용지와 종이결의 문양과 지질이 같은 용지인지도 검토해봐야 될 것입니다. 배춧잎 투표제를 보고 한 분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니? 출생지가 어디니? 그러면 나오는 답은 아마도 저는 인쇄소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전투표소 출신이 아니고 인쇄소 출신이 들어온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흰색과 옅은 초록색이 조합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사전투표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얼룩덜룩 초록색 사전투표지입니다. 인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번 작업에 사용됐던 잉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의 새로운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주의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번 작업이 선명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인쇄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경우처럼 사전투표지는 흰색이어야 되는데 하단에 일정 부분 초록색인 옅은 초록색인 비례대표 투표지가 흐릿하게 인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역시 인쇄소 출신이란 것을 증언한 것이죠. 한 인쇄 전문가는 이렇게 제보합니다. 인쇄를 할 때 앞에 다른 것을 찍고 나서 새로운 인쇄를 할 때 맨 처음 종이와 연이어 선언장의 종이에 앞선 인쇄물에 잔류가 묻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녹색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표지의 상단은 흰색이고 하단은 흐릿한 초록색 투표지는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여러 장이 발견됐습니다. 다음은 이번 방송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약과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지금 방송이 6월 28일 재검표 총정리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두 부분을 나눴는데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요약과 전망이라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해서 4.15 총선 이후부터 법원의 전거보전 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그 사이에 투입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때 기표 도장 이미지도 인쇄되었고 또한 QR코드 번호도 인쇄되었습니다. 이 QR코드 번호가 매 투표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프린트하기에는 너무나 번거로운 작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발각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은 인쇄를 한 것이 이번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의 일렬번호가 각각의 사전투표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설령 관계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투표지를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춧잎 투표지나 푸르스름한 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대량으로 위조된 사전투표지에 대해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다음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재판부가 갖고 있다고 확인한 그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4월 15일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아니고 4월 15일부터 그 다음에 법원의 증거 보전이 들어가기 전까지 새로운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그 새로운 투표지를 가지고 생성한 이미지 투표지 파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같은 거대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은 삭제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자들은 증거를 인멸한 다음에 오리발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는 순간 상호 대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범행이 그대로 발각되기 때문에 그를 받게야 차라리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그냥 파괴해 버린 겁니다. 재금표 과정의 선관위 측은 원본은 없고 이미지 파일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사법부에 마치 원본인 것처럼 그렇게 제출되었음을 선관위 관계자들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는 재금표가 개수한 표를 샌 것은 4.15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시비가 크게 일면서 사전투표지를 완전히 혹은 거의 대부분 바꾸치기한 가짜 투표지 우조된 투표지를 대상으로 해서 투표지 이미지를 생성한 일종의 사본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쇄인가 아니면 프린트물인가를 판별하는 일 그러니까 사전투표지가 인쇄된 것이면 큰일인 것이죠. 그것을 판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게 되면 룻배와 같은 그런 학대경 30배 100배와 같은 것을 사용하면 아주 쉽게 비용을 드릴 필요 없이 그렇게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0% 인쇄된 사전투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바로 맹백한 부정선거가 4.15 총선에서 인천연수구에서 자행됐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인천연수구에만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된 통계적 분석 결과는 전남과 전북과 광주를 제한 전국적인 차원에서 바로 사전투표지에 대한 작업이 있음을 정확하게 통계적 분석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4.15 총선이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 삭제만으로써 대량으로 인시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한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라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거 인멸만으로도 선거 무효소송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덟 번째는 부정선거의 전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속한 시간에 실시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주장은 현재까지 확보된 정거물을 바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추론이자 합리적 의심입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 과정을 통해서 범죄 행위가 확인될 것으로 봅니다. 아홉 번째는 1960년도 3.15 부정선거와 차원이 다른 거대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에 우리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부정선거가 4.15 총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부터 거의 모든 선거, 2017년 5.9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2021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 등에서도 비슷한 조작 패턴을 통계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4.15 총선 이후의 통계적 분석 결과가 인천 연수거리라는 하나의 지역구 선거구에서 바로 정거물로서 확인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재판에서도 선거 무효소송에서도 추가적으로 다양한 부정선거 사례들이 출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또 대통령 선거전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가능성이란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따라서 지도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라든지 총선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10% 정도는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면 한국에서는 권력교체는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에서 20년 집권론 100년 집권론 같은 주장이 예사롭게 등장하곤 했습니다. 꼭 같은 일이 전자투표가 도입되기 일상화된 2004년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에서는 집권층에 참을 수 없는 악한 정치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이후에조차도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의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 선관위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체제가 베네수엘라에서 고착된 것과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교체가 불가능한 사회는 곧바로 전체주의 사회로 달려가게 됩니다. 악법이 양산되고 빠른 속도로 국민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강탈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정려세 등을 얼마든지 법을 바꾸어서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자식 세대뿐만 아니고 아이들 세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는 백성들은 그것이 걸맞는 노예와 통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빚을 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모든 분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이번 선거가 선거의 무결승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정성을 더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